위로 변신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입니다. 용이에게 소원을 말해봐.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 소원을 드려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적으실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상당히 좀 불안해요 지금 어떤 거를 적어놓으실지 여러분들이 공연 전에 적어주신 수많은 소원들 중에서 이제 뭐 이게 뭐 골라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근데 잠깐 몇 개를 좀 읽어볼게요 아니 소원을 이랬네 사랑하는 가수님과 맞골을 치고 싶습니다 지는 사람 맞박맞기요 자 3층 T 구역 619번 어디서요? 3층 저기인가 보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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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서운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저께 그래요 맞박맞기 맞박맞기 말고 그냥 해요 그래도 지금 이거는 못해드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죠? 지금만 지금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 줘야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니 엉덩이로 이름 쓰기? 이? 자,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아니 이게 내가 시작부터 여기서 해버리면은 해버리면은 뒤에 점점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는 조금 지나면서 우진이 오시는 분들은 한 번은 볼 수 있게끔 해볼게요 제가 무슨 엉덩이 그러지 자, 다음 어? 야 이건 많은 질타를 받으시겠는데? 용님 장가 가세요 누군지 자리를 내가 정말 말씀 못 드리겠다 진짜요 용님 장가 가세요 이거 들어드려도 돼요?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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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분의 보호를 위해서 일단 빨리 넘어갈게요 어디에 계신지 말씀 정말 물 건너서 비행기 타고 넘어오셔서 손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? 아 어 여기다시고요 그 건물님 다 잡아드리기 힘드시겠죠? 네 죄송해요 여기시고 아 여기다시고요 아 너무 멈춘는데 여기다시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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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땡큐 아 아 아 아 아 아 아유 웃겨 웃겨 아니 뭐 네 뭐 외국이면은 뭐 땡큐고 뭐 일본이면 아리가또 고잘마스고 아니 아니면 CSC에 뭐 네 뭐 다 보나만죠 제가 제가 어디서 오신지 제가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 통일합시다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시간 둘 오 재밌네